2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! I'm ready! 상쾌하다 상쾌해 너도 알지 솔직히 bad boy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오늘은 제목처럼 never 와우 난 잘 되면 안 되니 사인해주면 받겠니 모든 결혼식에 참석해 안하여 저도 I don't care 불가능 대체 어디에 싹 가능이지 if I do 다이어트에 포기해 새우행 마사다 행동하고 말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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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1,2 와우 오우 와우 와우 오우 조세호! 조세호! 키넬이 들어왔어! 조세호 모두! 4주 때부터 있었어요 조세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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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거 다음에 원! 투! 호수 어허 좋아요 매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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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와 쓰러지겠다 진짜 멋있다 최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휴 야 엉덩이밖에 없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태호 형 안 하시네요 엉덩이가 하려고 괜찮습니다 어디 갈까요 어디? 우영이는 나는 벌써 처음 있지 오케이 나도 벌써 처음이야 우영이가 딱 등장해 약간 우영이를 어떻게 보면 착한 남자 같지만 약간 배보이 느낌 근데 우영이는 예전에 2PM 할 때부터 우영이를 항상 지칭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뭐? 도입부 장인 도입부 우영이 뭐 잘하지 도입부 장인이야 아아 그렇네 도입부를 여기가 있었네 아 이게 퍼트가 후레모호가 부외하게 도입부장했었어요 거의 도입부 싸비 엔딩이지 도입부를 저한테 주시면 그 노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한 번 더 들어봐야 됩니까? 대충 한 번 해보고. 너도 알지 솔직히 bad boy bad boy 맘이 시키는 대로 해 오늘은 제목처럼 never 아무 말 하지 마에 빼고 멋있어! 우룽이 멋있다. 다르다 진짜. 이래서 가수가 빠져나. 이제 드러면 되겠다 얘는. 이거 잘하는 친구네. 도입분은 100% 의향이다 이건. 진짜로 진짜로 미쳤다.